우리 무도경화학과는 전통무도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통무의 지도자, 무도 스포츠 지도사, 경호부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탁월한 전공실력과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오쇼, 궁도 등 다양한 무도 종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싱부, 축구부 등 엘리트 선수부와 전공 동아리 선수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변보호사, 경호경비지도사, 스포츠 지도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경찰 및 경호직 공무원, 무도 지도자, 체육교사, 스포츠 지도사, 실업팀, 트레이너, 경호보완회사 등의 취업과 창업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우리 무도경호학과는 여러분의 재능과 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과 포부를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에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무도 종목을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무도단증이나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기, 이론, 현장실습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도경호학과는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선후배 간의 존중과 배려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이며, 매주 정기적인 단체 운동과 전공 동아리 활동으로 탄탄한 실력도 키우고, 동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와 겨루기 한 판 하실래요? 여러분과 함께 꿈을 나누고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남부대학교에서 만나요. 꼭 감사합니다.